한일전쟁 육상에선 독일과 치열한 수주전쟁을 벌이는 대한민국 K-방산이 해상에서는 일본과 치열한 한일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두고 한일 간 치열한 경쟁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호주에서 새로운 한일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해군 군사전문제 네이벌뉴스는 2024년 2월 20일 게재한 기사 호주 해군 소형 전투함으로 함대 크기를 2배로 확장한다는 기사를 통해 호주 해군의 폭망한 헌터급 건조 계획을 축소하고 그 대신 호위함 건조를 늘린다는 계획을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가성비 폭망 헌터급을 보완해라 호주 2선급 전투함 수주전에서 일본 모가미급과 격돌하는 대한민국 충남급 FFX 배치3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호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터급 호위함을 보완하기 위해 2선급 티어2 전투함을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이며 독립적인 분석기관에 의뢰해 4개의 후보를 선정했는데 대한민국의 충남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왜 만드는 전투함이나 잠수함마다 가성비 폭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지금 9척을 건조 중인 헌터급만 해도 당초 총 450억 호주 달러 현재 환율로 39조 2천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한 척당 건조 비용이 무려 4조 3천5백억 원에 육박합니다. 헌터급은 우리 해군의 정조대왕급보다 한 체급 아래의 전투함인데도 불구하고 건조비가 3.5배 이상 비쌌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헌터급 선도함 취역이 당초 계획보다 16개월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가격마저 비정상적으로 비싸고 무장탑재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헌터급 9척 건조 비용이 650억 호주 달러 하나 56조 6억으로 약 7조 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분석되자 결국 호주 정부는 헌터급 건조 숫자를 9척에서 6척으로 줄이고 대신 그 돈으로 헌터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2선급 티어2 전투함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에 이른 것입니다. 2024년 2월 20일 시드니에서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호주 왕립 해군의 수상 전투함 숫자가 현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 계획에 따라 호주는 총 17척의 2선급 티어2 신형 수상 전투함을 건조하게 되며 함대공 방어 함대지 타격 및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11척의 유도미사일 호위함을 2선급 주력함으로 구성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 2선급 수상 전투함 중 주력 전투함 11척 중 8척은 호주 서부 지역에서 건조될 계획이지만 10년 이내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최초 3척은 스페인, 독일, 대한민국 또는 일본 같은 해외 국가들에 의해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이 4개국의 디자인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랐으며 최종 선택은 내년인 2025년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네이벌 뉴스는 서로 경쟁하게 돼 4종류의 호위함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요. 1. 독일의 메코 A200 2.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30ffm 3. 대한민국 해군의 대구급 ffx 배치2 혹은 충남급 ffx 배치3, 사스페인 나반시아 알파3000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페인의 대상함들은 호주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함들로 결국은 일본의 모가미급과 대한민국의 충남급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군함들이 무엇보다 독일이나 스페인 호위함들에 비해 최근에 설계되어 탑재되는 전자 장비들의 성능이 뛰어나고 확장성 및 거주 공간 편의성도 우수하며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워 물류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쉽다는 점에서 일본 모가미급과 대한민국 충남급이 유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모가미급과 한국의 충남급이 호주 신영호위함 사업에서 경쟁을 벌이는 한일전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호주 해군은 심각한 인력난의 직면에 있는데요.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한민국 해군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전투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정 자동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의 자동화는 호주 해군 입장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30ffm과 대한민국 해군의 충남급 ffx 배치3는 각각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을까요? 네이벌 뉴스는 대구급 ffx 배치2도 호주 해군의 고려 대상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모가미급과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의 건조 비용은 4억 5,275만 달러 하나 6천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이지만 탑재하고 있는 전자장비 및 센서 그리고 무장 수준은 동급 호위함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따라서 모가미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구급보다는 충남급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충남급이 일본 해상자위대 모가미급보다 앞서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국내 해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는 방산계약에 있어 일본 정부보다 월등히 앞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첫 번째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본이 과거 소류급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처럼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같은 요소에 일본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직도입 3척을 제외한 8척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호주가 원하고 있어 한 번도 수출해본 적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도입국 요구대로 설계를 변경해주는 유연함과 칼 같은 납기일 엄수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의 호세 리잘급 등을 판매하면서 도입국 필리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현재 충남급에 탑재된 무장들이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 해공해성 같은 국산 무기 체계들이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마크41 같은 미국산 수직발사체계 및 무장 그리고 미국산 전투체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충남급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투함은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입국의 다양한 요구에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일본의 무기 체계들은 갈라파고스 무기란 말을 들을 정도로 자국에 고집이 들어간 무장이 많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과거 호주와 같은 영연방 국가인 영국과 뉴질랜드에 군수지원함을 판매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는 군수지원함이 구대우조선에서 건조함 군수지원함입니다.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가능하면 영국과 연방국들 간에 동일한 무기 체계를 가져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호주 호위함 도입이 캐나다 잠수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호주의 K9과 레드백의 수출 성공은 향후 영국의 K9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호주 11척의 호위함 사업은 대한민국 군함 수출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국 내 조선업의 폭망으로 고민하는 또 하나의 국가 미국도 해외 건조 사업을 조만간 개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선강국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함 건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호주 호위함 한일전에 반드시 성공하여 해상무기 강국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